굴삭기 운전기능 4 기출문제 신체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설, 방호덕기, 가공물, 공구 등의 낙하빌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위험 부위에 인체의 접촉 또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것 2번 단동실린더의 기호 표시로 맞는 것은? 정답은 4번 3번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로 부분의 지하에 가스배관의 매설 여부는 누구에게 조회하여야 하는가? 1. 시장 2. 도치사 3. 경찰서장 4. 해당 도시가스사업자 정답은 4. 해당 도시가스사업자 해설 가스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직상부에 보호포 설치 및 지면에 매설 위치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에 라인마크를 하는 것은 아님으로 100원이 지나가더라도 표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접 굴착할 수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매설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 4번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로 중상 5명, 경상 2명이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처분으로 오른 것은 1. 면허효력정지 15일 2. 면허효력정지 30일 3. 면허효력정지 45일 4. 면허취소 정답은 4. 면허취소 해설 건설기계 조종 중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힌 때에는 면허취소이다 5.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정답은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154kV 가공송전선로 주변에서 건설장비로 작업시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건설장비가 선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근접만 해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2. 전력선은 피북으로 절연되어 있어 크레인 등이 접촉해도 단선되지 않는 이상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3. 1회선은 3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가닥 절단시에도 전력공급을 계속한다 4. 사고 발생시 복구공사비는 전력살비가 공공재산이므로 배상하지 않는다 정답은 1. 건설장비가 선로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근접만 해도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5. 해설 154kV 이상의 전압에서는 고압 전류에 의한 자기력이 생김으로 최소한 3m 이상 떨어져 작업해야 한다 7. 수공구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 후에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2. 공구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 둔다 3. 사용한 공구는 면 걸레로 깨끗이 닦아서 공구 상자 또는 공구 보관으로 지정된 곳에 보관한다 4. 날이 있거나 뾰족한 물건은 위험함으로 뚜껑을 씌워둔다 정답은 2. 공구는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 둔다 해설 수공구는 정비 후 방청, 방습 등의 처리를 하여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8. 굴삭기에 스프로킷에 가까운 쪽에 롤러는 어떤 형식을 사용하는가 1. 싱글 플렌지형 2. 더블 플렌지형 3. 플랫형 4. 옵셋형 정답은 1. 싱글 플렌지형 9. 유압 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1. 기어 펌프 2. 진공 펌프 3. 베인 펌프 4. 피스톤 펌프 정답은 2. 진공 펌프 해설 유압 펌프의 종류로는 기어 펌프, 트로코이드, 로터리 펌프, 나사 펌프, 베인 펌프, 플러저, 피스톤 펌프가 있다 10.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조 종사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파산재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차지의 활동이 정상적이 아닌 자 3.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 4. 심신장애자 정답은 1. 파산재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11. 타이어식 굴삭기에서 조향기어 백래시가 클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은 1.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2. 조향 핸들의 축방향 유격이 커진다 3. 조향 각도가 커진다 4. 핸들이 함쪽으로 쏠린다 정답은 1. 핸들의 유격이 커진다 해설 백래시란 기어 접촉면의 강극 즉, 기어가 맞물렸을 때 2와 2 사이의 유격이다 조향기어의 백래시가 크면 핸들의 유격이 커지고 작으면 조향인들이 무거워진다 12. 건설기기에 사용되는 저압타이어의 호칭 치수 표시는 정답은 타이어의 폭 타이어의 내경 플라이 수 해설 저압타이어의 호칭 및 치수는 타이어 폭 타이어 내경 플라이 수 PR로 표시되며 단위는 인지이다 13번 한국전력 맨홀 인근에서 굴삭 작업 시 맨홀과 연결된 동선을 절단하였을 때의 조치 방법은 1. 절단된 굵기보다 굵은 동선으로 연결한다 2. 절단된 상태로 두고 인근 한국전력사업소에 연락한다 3. 절단된 양쪽 부분을 포개어 테이프로 안전하게 연결한다 4. 절단된 채로 매몰한다 정답은 2. 절단된 상태로 두고 인근 한국전력사업소에 연락한다 14번 기관에서 크랭크축을 회전시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장치는 1. 시동장치 2. 예열장치 3. 점화장치 4. 충전장치 정답은 1. 시동장치 15번 디젤기관 장치 중에서 터보차절 기능으로 맞는 것은 1. 실린던의 공기를 압축 공급하는 장치이다 2. 냉각 수요량을 조절하는 장치이다 3. 기관 회전수를 조절하는 장치이다 4. 윤활유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이다 정답은 1. 실린던의 공기를 압축 공급하는 장치이다 해설 터보차저 과급기는 엔진의 출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흡기 다기관에 설치한 공기 펌프이다 배기가스의 에너지로 배기 타비를 돌리면 이곳에 직결된 컴프레셔 압축기로 엔진의 공기를 밀어넣어 엔진 출력을 향상시킨다 16번 건설기계 교류 발전기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브러시 수명이 길다 2. 실리콘 다이오드로 정리함으로 전기적 용량이 크다 3. 저속에서도 충전 가능한 출력전압이 발생한다 4. 전류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정답은 4. 전류조정기만 있으면 된다 해설 교류 발전기는 전류조정기는 불필요하고 전압조정기만 필요하다 17번 산업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 임명 2. 재산 3. 생산성 4. 신뢰성 정답은 1. 임명 해설 임명보호가 가장 우선시된다 18번 왕복형 엔진에서 상사점과 하사점까지의 거리는 1. 사이클 2. 과급 3. 행정 4. 소기 정답은 3. 행정 해설 행정 스트로크는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의 피스톤의 움직임이나 그 길이이다 19번 골사기 트랙에 장력을 조정하면서 트랙의 주행 방향을 유도하는 장치는 1. 프론트 아이들러 2. 하부 롤러 3. 스프로킷 4. 상부 롤러 정답은 1. 프론트 아이들러 해설 프론트 아이들러는 트랙 앞부분에서 트랙의 진로를 조정하면서 주행 방향을 유도하는 작용을 한다 20번 골사기의 상부 회전체에 중심부에 설치되어 상부 회전체의 유압뷰를 하부 주행체로 공급해주는 부품으로 상부 회전체가 회전하더라도 호스 파이프 등이 꼬이지 않고 원활히 송여하게 해주는 장치는 1. 센터 조인트 2. 컨트롤 밸브 3. 사축 경유압 모터 4. 언로더 밸브 정답은 1. 센터 조인트 해설 센터 조인트는 골사기 상부 회전체에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 회전체의 오일을 하부 주행체로 공급해주는 작용을 한다 21번 골사기에서 그리스를 주입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1. 버킷핑 2. 트랙슈 3. 링키지 4. 선회베어링 정답은 2. 트랙슈 해설 트랙슈에는 그리스를 주입하지 않아도 된다 22번 축전지 전해액의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은 1. 일정하다 2. 올라간다 3. 내려간다 4. 무관하다 정답은 3. 내려간다 해설 전해액의 온도가 상승하면 비중이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비중이 커진다 전해액의 비중은 충전량과 비례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할 때 충전 중 전해액의 온도를 45도씨 이상 상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23번 야간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 화해 종류로 오른 것은 1. 건설기계 차폭등 및 미등 2. 승합자동차 전조등 차폭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자동차 전조등 및 미등 4.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정답은 4.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 해설 밤의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는 자동차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 조명등 실내 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및 번호 등 24번 굴삭기를 트레일러에 상처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가급적 경사대를 사용한다 2. 트레일러로 운반시 작업장치를 반드시 앞쪽으로 한다 3. 경사대는 10에서 15도 경사시키는 것이 좋다 4. 붐을 이용하여 버킷으로 차체를 들어올려 탑재하는 방법도 이용되지만 전복에 위험이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2. 트레일러로 운반시 작업장치를 반드시 앞쪽으로 한다 해설 굴삭기를 상처할 때에는 붐이나 작업장치를 뒷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5번 기관에서 출력저하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분사시기 늦음 2. 배기개통 막힘 3. 흡기개통 막힘 4. 압력계 작동 이상 정답은 4. 압력계 작동 이상 해설 분사시기가 늦어질 경우 폭발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거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출력이 저하되며 흡기개통이 막혀도 출력이 떨어진다 압력계는 압력을 계측하여 갑을 보여질 뿐 출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6번 특별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기계는 1. 최소 최전반경이 13m인 건설기계 2. 길이가 17m인 건설기계 3. 너비가 3m인 건설기계 4. 높이가 3m인 건설기계 정답은 4. 높이가 3m인 건설기계 해설 특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건설기계는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최소 회전반경이 12m를 초과하는 대형 건설기계 27번 유압이 상승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윤활회로의 일부가 막혔다 2. 유압조절벨브 스프링의 장력이 과다하다 3. 기관의 온도가 낮아 오일의 정도가 높다 4. 크랭크축 베어링의 과다마멜로 오일 간극이 커졌다 정답은 4. 크랭크축 베어링의 과다마멜로 오일 간극이 커졌다 해설 1. 2. 3번은 유압이 상승하는 원인이다 28번 유압작동류의 중요 역할이 아닌 것은 1. 이를 흡수한다 2. 부식을 방지한다 3. 습동부를 윤활시킨다 4. 압력에너지를 이송한다 정답은 1. 이를 흡수한다 29번 지하차도 교차로 표시로 오른 것은 정답은 1번 해설 1번은 지하차도 교차로 2번은 고가차도 교차로 3번은 K형 교차로 4번은 다시형 교차로이다 30번 무한궤도식 굴삭기가 주행 중 트랙이 바뀌어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고속주행 중 급커브를 돌았을 때 2.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마모 3. 전부 유동륜과 스프로킷의 중심이 맞지 않았을 때 4.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 정답은 4. 트랙의 장력이 너무 팽팽할 때 31번 유한 모터에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때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내부 부품의 파손 2. 작동률 속의 공기의 혼입 3. 체결 볼트의 이완 4. 펌프의 최고 회전속도저하 정답은 4. 펌프의 최고 회전속도저하 해설 유한 모터의 내부 부품이 파손되거나 체결을 위한 볼트가 이완되었을 경우 작동률에 공기가 흡입되었을 경우 에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펌프의 회전속도는 소음 및 진동과 관계가 없다 32번 건설기계 운전중량 산정시 조종사 한 명의 체중으로 맞는 것은 1. 50kg 2. 55kg 3. 60kg 4. 65kg 정답은 4. 65kg 해설 운전중량이란 자체중량이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최소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조종사 한 명의 체중은 65kg으로 본다 33번 굴삭기의 작업장치 전부장치가 아닌 것은 1. 품 2. 암 3. 버킷 4. 스윙 정답은 4. 스윙 34번 진흙 등에 굴착 작업을 할 때 용이한 버킷은 1. 폴립 버킷 2. 이젝터 버킷 3. 포크 버킷 4. 리퍼 버킷 정답은 2. 이젝터 버킷 해설 이젝터 버킷은 버킷 안에 토세를 밀어내는 이젝터가 있어서 정토질의 땅을 굴착할 때 버킷 안에 흙이 부착되지 않는다 35번 베인 펌프의 특징 중 맞지 않는 것은 1. 수명이 짧다 2. 진동과 소음이 적다 3. 정비와 관리가 용이하다 4. 고속 회전이 가능하다 정답은 1. 수명이 짧다 해설 베인 펌프의 수명은 보통이다 36번 디젤 엔진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연소실에 분사하는 것은 1. 프라이밍 펌프 2. 인젝션 펌프 3. 분사 노즐 인젝터 4. 조속기 정답은 3. 분사 노즐 인젝터 해설 분사 노즐 분사 노즐 분사 펌프에서 공급한 고압의 연료를 미세한 안개 모양으로 연소실 내에 분사하는 장치를 말한다 37번 장비의 위치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는 데 알맞은 것으로 토사 및 암석을 트럭에 적지하기 쉽게 디포 덮개를 개폐하도록 제작된 장비는 1. 파워샤블 2. 기중기 3. 굴삭기 4. 스크레이퍼 정답은 1. 파워샤블 해설 파워샤블은 굴착기 일종으로 동력사업이라고도 한다 기계가 위치한 지면보다 높은 곳의 토사를 퍼 올리는 데 적합하며 비교적 단단한 토질에 굴착에 용이하다 또 운방기계에 적지 않은 데 편리하여 특히 돌산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38번 유안유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2. 유동저항은 영향이 커져 압력 손실이 증가한다 3. 동력 손실이 증가하여 기계 효율이 감소한다 4. 내부 마찰이 증가하고 압력이 상승한다 정답은 1. 오일 누설이 증가한다 해설 유압일의 점도가 높을 경우 관내의 마찰 손실에 의해 동력 손실이 유발될 수 있으며 열이 발생할 수 있다 39번 유압펌프에서 오일은 배출되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이 아닌 것은 1. 유압펌프 내부의 이상으로 작동류가 유출되었다 2. 릴리프 벨브의 설정 압력이 냈다 3. 유압 베러 중에 벨브나 작동기구에서 작동류가 누출되었다 4. 오일 탱크의 작동률 보유량이 부족하다 정답은 4. 오일 탱크의 작동률 보유량이 부족하다 해설 유압펌프에서 오일은 배출되나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원인은 유압펌프 내부의 이상으로 작동류가 유출되거나 릴리프 벨브의 설정 압력이 낮거나 작동이 불량일 때 유압 벨로 중에 벨브나 작동기구에서 작동류가 누출될 때 이다 40번 화재 시 연소의 3요소로 틀린 것은 1. 고압 2. 가연물 3. 점화원 4. 산소 정답은 1. 고압 해설 화재 시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가연성 물질 산소 점화원 이다 41번 방향 제어 벨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체의 흐름 방향을 변환한다 2. 유체의 흐름 방향을 한쪽으로 허용한다 3. 유압 실린더나 유압 모터의 작동 방향을 바꾸는 데 사용한다 4.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정답은 4.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해설 유량 제어 벨브가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제어한다 42번 현재 한전에서 운용하고 있는 송전선로가 아닌 것은 1. 154kV 선로 2. 765kV 선로 3. 15kV 선로 4. 345kV 선로 정답은 3. 15kV 선로 해설 송전선로의 전압은 154kV 345kV 765kV 가 있다 43번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 도지사의 직권으로 건설기계를 등록 말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건설기계가 멸실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방치된 건설기계를 시 도지사가 강제로 폐기한 경우 4. 건설기계를 사간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은 4. 건설기계를 사간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4번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 형식이 의미하는 것은 1. 건설기계의 구조 2. 건설기계의 규격 3.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4.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정답은 4.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해설 건설기계 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 등에 권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45번 45번 건설기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경이 있을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7일 2. 20일 3. 30일 4. 100일 정답은 3. 30일 45번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로 적합한 것은 1. 산소마스크 2. 가스마스크 3. 방독마스크 4. 방진마스크 정답은 4. 방진마스크 해설 방진마스크는 먼지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로 여과 효율이 좋고 흑백이 저항이 낮아야 하며 중량이 가볍고 시야가 넓어야 한다 또한 앞면 밀착성이 좋고 피부 접촉 부위의 고무질이 좋아야 한다 47번 굴삭기의 작업 중 운전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엔진 속도 게이지 2. 온도 게이지 3. 작업 속도 게이지 4. 장비의 잡음 상태 정답은 3. 작업 속도 게이지 48번 유학 장치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동력의 분배와 집중이 쉽다 2. 진동이 적고 작동이 용이하다 3. 에너지의 조전이 불가능하다 4. 고장 원인의 발견이 어렵고 구조가 복잡하다 정답은 3. 에너지의 조전이 불가능하다 49번 49번 유압 장치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유압 실린더 2. 유압 펌프 3. 차동 장치 4. 제어벨브 정답은 3. 차동 장치 해설 차동 장치는 바퀴의 회전수를 다르게 하여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이다 50번 우드 클램프 그래플 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자갈 골제 선별 적재 오물 처리 2. 수직 굴토 작업 배수구 굴삭 및 청소 작업 3. 암석 콘크리트 파괴 나무뿌리 뽑기 4. 전신주 파일 기중 작업 정답은 4. 전신주 파일 기중 작업 51번 건설기계의 교류 발전기에서 마모성 부품은 1. 스테이터 2. 슬리블링 3. 다이오드 4. 엔드 프레임 정답은 2. 슬리블링 해설 슬리블링은 브러시와 접촉되어 회전 중인 로터코일에 축전지 전류를 공급 또는 유출하는 것으로 로터코일과 접속되어 있고 정류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불꽃발생에 의한 소손 불에 타서 부서지 미 거의 없다 52번 직류 직관전동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기동 회전력이 분권전동기에 비해 크다 2. 회전속도의 변화가 크다 3. 부하가 걸렸을 때에는 회전속도가 낮아진다 4. 회전속도가 거의 일정하다 정답은 4. 회전속도가 거의 일정하다 해설 직류 직권전동기는 전기작후1과 개작후1이 직열로 접속된 전동기로 기동회전력이 크고 고속회전을 할 수 있으며 한정된 전기용량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의 기동전동기로 사용된다 회전속도의 변화가 크며 부하가 걸릴 때 회전속도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53번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을 구분하기 위한 중앙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백색 및 회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2.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3. 황색의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4. 황색 및 백색의 실선 및 점선으로 되어 있다 정답은 3. 황색의 실선 또는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다. 해설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의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 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54번 폭발 행정 끝부분에서 실린더 내의 압력에 의해 배기가스가 배기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현상은 1. Blow by 2. Blow back 3. Blow down 4. Blow up 정답은 3. Blow down 해설 Blow down이란 이 행정 사이클 엔진의 폭발 행정 끝에서 실린더 내의 압력에 의해 배기가스가 배기밸브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55번 굴삭기의 아워미터 시간계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1. 가동 시간에 맞추어 예방 정비를 한다. 2. 가동 시간에 맞추어 오일을 교환한다. 3. 각 부위 주위를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4. 하차 만료 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정답은 4. 하차 만료 시간을 체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해설 아워미터는 실제로 일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로 시기마다 정비해 주어야 할 장비 점검, 오일 점검을 위해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56번 고압선로 주변에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중 고압선로 또는 지지물의 접촉 위험이 가장 높은 것은 1. 붐 또는 권상로프 2. 상부 회전체 3. 하부 주행체 4. 장비 운전석 정답은 1. 붐 또는 권상로프 해설 고압선로 주변에서 건설기계로 작업할 때 고압선로 또는 지지물의 가장 접촉이 많은 부분은 권상로프와 붐이다. 57번 굴삭기의 작업 용도로 오른 것은 1. 트랙터 앞에 부속 장치인 블레이드를 설치하여 송토, 굴토, 삭토 및 확토 작업을 수행 2. 토사 굴토, 굴착 작업, 도랑파기 작업, 토사 상처 작업 등을 수행 3. 주로 가벼운 화물의 단거리 운반 및 적재, 적화를 위한 작업을 수행 4. 무거운 화물의 적재 및 적화, 기중 작업, 토사의 굴토 및 굴삭 작업, 수직 굴토, 항타 및 항발 작업 등 특수 기중 작업을 수행 정답은 2. 토사 굴토, 굴착 작업, 도랑파기 작업, 토사 상처 작업 등을 수행 해설 1번은 도저 3번은 주계차 4번은 기중기의 기능이다. 58번 굴삭기의 상부 회전체는 몇 도까지 회전이 가능한가? 1. 90도 2. 180도 3. 270도 4. 360도 정답은 4. 360도 해설 상부 회전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59번 전류의 3대 작용이 아닌 것은 1. 발열 작용 2. 자기작용 3. 원심 작용 4. 화학 작용 정답은 3. 원심 작용 해설 전류의 3대 작용은 발열 작용, 화학 작용, 자기작용이다. 60번 굴삭기 버킷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1. 사이드 컵터 2. 로크 3. 어댑터 4. 카운트 웨이트 정답은 4. 카운트 웨이트 수고하셨습니다. 스터디우는 당신의 합격을 기원합니다.